자 반갑습니다. 네 여러분들 제가 정확히 새벽 1시에 가니발을 끌고 달려왔습니다. 정확히 요 영상 1년전 12시간 굶고 PC방 전매념 먹방 요 PC방이에요. 여기가 저는 128번 전이에요. 여기는 126번인데 뒤에 앉았었거든요. 이게 언제 2022년 12월 7일이네 잠깐만 거의 2년 전인데 약 2년 전에 왔던 PC방인데 지금 호핑문이 있고 여기서 그때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또 왔습니다. 치돈 스파게티 그 다음 햄버거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번 더 먹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아쉽게 제가 이제 메뉴를 확인해봤어요. 메뉴를 확인해봤는데 버거 쳤는데 버거가 없습니다. 햄버거 없어가지고 다행히 근데 치돈 스파게티는 있어가지고 치돈 스파게티에 나가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밥을 스팸 간장 그린밥이나 요거 먹었는데 간단하게 밥을 또 하나 먹어줘야 되니까 그때 못 먹었던 삼겹김치덮밥 베스트 나있네요. 요거 하나 먹고 햄버거 없으니까 사이드맨을 가서 바로 청량한 소세지 매운 걸로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피카소 돈까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고기만두 제로콜라까지 제로콜라 하나 해주고 잠깐만. 그러면 제가 지금 치 돈 스파게티 하나 삼겹김치 덮밥 둘 청량한 소세지 셋 피카소 콜스 넷 고기만두 다섯 개 정도 시키겠습니다. 맛있게 햄버거 없어가지고 일단 음식으로 뵙겠습니다. 자 나왔습니다. 네 일단은 와우 메뉴가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일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치즈 스파게티 아 치 돈 스파게티 삼겹 김치 덮밥 와 이거 저번에 못 먹어가지고 소세지 피카소가스 친구 하나 주고 만두 만두도 옆에서 같이 한번 그러면 하 궁금하긴 하네 오늘 한번 면부터 한번 먹어봐야죠 와 이게 진짜 안에 스파게티 스파게티 있고 치 돈 치 돈 치 치 치 오음 치 치 치 치 치 진짜 맛있는데?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게티인데 자치도는 그때 그 기억 그대로다 바로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삼겹김치덮 다 터뜨려주면서 와 됐다 이제 이렇게 나와줘야지 약간 덜 섞인데도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어떻게 내가 그때 왜 이거 안 먹었지? 왜 이렇게 없었냐? 여러분도 볶음밥솥 한번 진짜 후회한다니까 이제 안 먹으면 진짜 한번만 먹어봐 진짜 후회한다니까 먹어보면 달라 다 정확히 10점 만점에 딱 평가를 해줘 더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? 아니 진짜 맛있지? 아 다 먹어도 되긴 해 아니 진짜 이게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아니 저는 또 시키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 음 으음 으음 흠 으음 만족하나? 아 근데 이게 궁금했다 청양 소시지인데 진짜 매울라나? 오우야 매.. 냄새가 엄청 매운데? 매콤한데 그 정도같지 아니다 그냥 매콤해요 엄청 매운 정도 아니야 근데 이거 스파게티 위에다 치즈둥 올린 거 진짜 너무 좋은 판단인 것 같아 너무 어울려 잘 어울려 다 먹었어? 맛있지? 그래도 반은 먹었네 반은 먹었네 남기면 안되니까 제가 나머지 다 깔끔하게 먹겠습니다 다 먹었네 으음 으음 소시지 으음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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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면은 잘 안팔잖아요 여러분들은 어 근데 여기 피시방에 판매를 해가지고 저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정도 더 더운 먹어줘야 딱 괜찮은데 아 원래 이렇다 딱 그 햄버거인데 하아 닭껍질 튀김? 오 피시방에 닭껍질 튀김 신선한데 치킨도 아니고 닭껍질 튀김? 닭껍질 튀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닭껍질 튀김 한번 시키고 이따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닭껍질 튀김 나갔습니다 예 딱 이제 원래 보통 이렇게 딱 이제 피시방에서 게임하면서 으음 으음 야 이렇게 강화하면서 에포실론 강화하면서 딱 먹는거에요 원래 이렇게 으음 으음 이러면서 먹다가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유 바